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4일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예산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기온 부산 16도, 대구 12도로 예년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럼 부산항의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북항로는 오전에 2단계를 보이다가 오후에 4단계까지 높아집니다. 오후에 초속 15m의 강풍이 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바람을 향해 걷기 힘들 정도입니다. 선내에 계시는 게 좋겠고요. 물결은 1.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대마도행 배편입니다. 오전에 5척, 오후에 1척이 출항 예정이고요. 소요시간은 70분에서 90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뱃멀미지수는 오전에 보통입니다. 물결은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바람이 초속 9m까지 불겠습니다. 평소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멀미약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마도의 날씨 알아봅니다. 낮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상되고요.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후쿠오카를 향하는 배편입니다. 비트로와 뉴 카멜리아오가 출항 예정이고요. 그 중 비트로가 오전 8시 30분에 가장 먼저 떠납니다. 뉴 카멜리아오의 뱃멀미지수는 좋음입니다. 잔잔한 물결과 산들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멀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후쿠오카는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날씨 변화가 큰 한 주인 만큼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에서 떠나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